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은 임순영 서울시 젠드특보입니다. 7월 14일 날 조선이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순영 서울시 젠드특보는 자신이 모초로부터 박운선 전 서울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관해서 오후 3시 무렵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후 3시에 알게 되었다. 고소장에 들어가기 전 1시간 30분 전인 지난 7월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이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임순영 젠드특보가 입수하게 됩니다. 급하게 시장님 집무실로 달려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시장께 실수한 것이 있으시냐라고 물었다. 또한 고소 여부는 당시 저도 알지 못했고 그래 제가 오히려 시장께 여쭤본 것이다. 그런 일인 줄은 상상할 줄 몰랐다. 또 저는 시장님이 사라지신 지 9일 오전에 됐어야 시 외부로부터 듣고 바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임순영 서울시 젠드특보의 박운선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소장이 들어가기 전인 새시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의 대단히 관심거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7월 14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서울시가 A씨의 고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고소 전에 박운선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박운선 시장의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7월 13일 청와대 강민성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박운선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 다만 7월 8일 저녁에 경찰로부터 박운선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재련 피해자 측 변호인 이야기입니다. 박운선 전 서울시장의 비서 A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7월 15일 오전 9시 무렵에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결정은 7월 8일 오후 2시까지도 내려진 바가 없고 어느 경찰서에서 할지조차도 결정된 바가 없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A씨 측이 언론사에 먼저 제보했다는 일부 보도 역시 오보다. 김재련 변호사는 A씨와 함께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의 민원실을 방문했고 청사 외부 조사실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한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7월 8일 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고소장이 들어가기 전에 1시간 30분 전에 최초로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오후 3시 무렵에 외부로부터 박원순 시장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임순영 젠더특보가 거짓말을 할 것은 특별한 동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누가 전해줬는가 라는 점입니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외부에서 어디에선가 들었는데 청와대나 경찰에서 알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순영 특보가 1990년대부터 한국 성폭력 상당소에서 근무해 오다가 후에 박원순 시장이 만든 희망 제작소에서 합류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라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다 종합하게 되면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서 약간 비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측입니다. 워낙 거짓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할 때 강민석 대변인의 말이 설득력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전달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할 때의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렇게 거듭 말을 했고 또 사전인지술이 고소 사실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상대에게 돌리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논쟁거리를 미뤄보면 이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과 관련된 그런 사건의 내용은 이 수사건 종결과 무관하게 정말 철도철미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철저히 밝힘으로써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정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후 3시 누가 그것을 전달했는가 전달한 사람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함을 더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5일 날 방송됐던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박진영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치관의 혼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평생 지녀왔던 정의와 도덕 인간의 도리 양심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추종 세력의 행동 역시 목불인견입니다. 제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인민을 생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가 통하고 양심 있는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그런 경험에 동조하는 분이 박진영님 말고도 여러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런 악한 일들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지금 막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오래오래 계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시절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뚜벅뚜벅 저마다의 길을 개척하고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만이 끝에는 승리하고 거짓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갖고 거짓 위에 자신의 생과 사업과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진영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제게 문의할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 공TV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과 또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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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